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의 지킴이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매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직도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물려서 사실 기다리는 분도 많고. 2차전지 수익률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요즘 뭐 수익률은 그냥 쏘쏘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익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여전히 고점 대비 대략 평균 55%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연초 대비로도 플러스 수익률을 난 거는 뭐 율초나 대주전자재료,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SKC, 엔캠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섹터별로 쪼개서 보면 밸류체인별로 보면 그래도 삼성 SDI 밸류체인이 굉장히 선방했는데 삼성 SDI도 계속적인 캐즘 관련된 우려, 그 다음에 바이든 보다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저는 그렇게는 안 보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이슈, 심지어 지금 리튬 가격이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수급이 모든 종목에 갈 수는 없는 건데, 2차전지가 1분기 실적,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나름 선방한 것 치고는 시장에 대한 기대값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 떨어지는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강하게 실적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좀 탄력 있게 주가가 다시 회복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돌아서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는 시그널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면 뒤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텐데,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다 됐습니다. 네. 실적 체크 좀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고요. 주가가 실적의, 주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값과 실적의 곱하기인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엄청 올려놨는데 실적이 못 따라오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2차전지는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기대값이 사실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내려왔고요. 그러면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LGN솔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8조 7,471억에서 요표 띄워주실 건데, 6조 1,287억으로 매출단에서 20% 넘게 감소가 나왔고요. 삼성 SDA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5조 3,548억, 작년 1분기 실적에서 5조 1,309억이니까요. 나름 선발했습니다. 매출단에서는 3% 정도, 2.7% 정도 빠진 수준 엄청나게 선방했고요. SK용 같은 경우가 3조 3천억대에서 1조 6,800억,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포드의 상당한 실적 부진의 연관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삼성 SDA가 역시 3,700억대에서 2,674억으로 상당한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셀단에서는 가장 선방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4분기 때 흑자전환을 예상했지만 올해 1분기에도 역시나 3천억대에 엄청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은 삼성 SDA 같은 경우는 2,674억에 IRA 세액 공제 금액이 400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465억 정도거든요. 그럼 그거 빼고도 2,200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데 LG앤솔은 이익도 6,000억대에서 1,5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1,800억대의 세액 공제를 제외하면 330억으로는 적자입니다. 상당히 실적 폭이 줄어들었고 그럼 이 배터리 셀단에서 각 고객사별로 실적에 대한 어떻게 벌크업을 하냐가 중요할 건데 LG앤솔은 역시나 투자 규모, 집행속도, 투자속도,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된 부분 외에도 캐펙스 관련돼서 사실은 캐펙스 조절, 조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에 468 원통용 배터리 양산이 아마 가장 빠르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갖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캐펙스 투자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줄이지 않고 아주 삼성 SDI 캐펙스 투자가 가장 배터리 파나소니, CATL, BID 포함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고요. 6조에서 7조 정도 예상하는데 평균 정도 계산해보면 한 6조 2, 3천억에서 6조 5천억 정도 예상되고요. 역시나 하반기에 LG앤솔하고 경쟁하듯이 468 배터리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LG앤솔보다는 다소 조금 늦어질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도 LFP 배터리 26년에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SK온입니다. SK온의 주력 고객사가 현대기아차랑 포드인데 둘 다 지금 재고 확보 측면이랑 생산 캐파 줄이는 부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특히 포드의 직격타를 맞아서 SK온이 실적이 제일 나빴고요. SK온은 당분간은 실적이 회복되기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발빠르게 지금 조지아 공장을 현대기아차로 라인을 바꿔서 그게 포드 실적 빠지는 부분을 현대기아차로 언제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언제 그게 실적이 벌컷 반영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셀 3사 실적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셀 4 말고 양극재 업체라든지요. 다른 업체들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포스코딩스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포스코딩스도 분기, 포스코딩스는 워낙 철강에 대한 매출과 사이즈가 거의 90%, 85% 육박하기 때문에 철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작년에 분기, 최근 3년 분기 중에 가장 많이 빠진 3천억대의 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나름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5,830억까지 이익이 회복이 됐고요.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8조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거는 2분기부터는 7천억대, 3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 1조대를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리튬 가격 올라온 부분, 그거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이 포함이 되면서 379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 1조 1,384억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아직도 기초석유학사업부가 40% 이상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초석유학사업부가 상당히 부진하면서 67% 영업이익 감소를 나타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정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도 매출과 이익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시장의 컨셉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초과하는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52% 줄은 9,704억에 영업이익 67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 배터리 매출은 전년 대비 5% 감소하면서 엄청나게 선방을 했고요. 다만 워낙 SK온 비중이 크기 때문에 SK온이 전년 대비 49%, 대략 반토막 정도 남아서 상당히 에코프로 BM 실적을 깎아 먹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청주입니다. 청주의 양극재 수출량이 36% 감소했고 양극재 평균 판매 가격 또한 40% 빠졌습니다. 아직 4월 달 거 데이터가 완전히 집계는 안 됐는데요. 4월 달에 이 판가 하락이 멈춰서 대략 0.7% 정도 판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분기 실적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456억이 환입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를 전환했고요. 환입을 빼면 또 389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역시도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다음 달에는 에코프로 BM의 나머지 포스코퓨체인 코스모신 소재 그다음에 각종 다른 대주전자재로라든지 다른 2차전지 밸류체인 실적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주요 업체들 실적 발표가 끝나서 체크를 다 했고요. 이슈 좀 보겠습니다. 뭐 테슬라도 2차전지 쪽은 별로 안 좋고 그렇죠? 중국 판매 안 좋고 자율주행하겠다는 얘기를 좀 모르긴 했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은 그래도 전기차 시장을 잘 버티면서 새로운 제품도 내놓고 자기네 워낙 네스캡티브가 크니까 2차전지 쪽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혹은 곧 좀 봐야 될 그런 뉴스나 이슈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딱 초반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이 왜 잘 버티고 있냐. 저가 차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지금 사실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차 살 때 집 다음으로 가장 큰 소비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차를 다 몇 천만 원짜리를 다 한 방에 사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금리가 안 떨어지면서 지금 벌써 6월달 그것도 미뤄져서 7월달이고 올해 3번 인하할 거를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할부금리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새로운 신차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G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 에퀴녹스하고 그다음에 픽업트로입니다. SUV 차량인데 그게 지금 하반기에 나오던 물량이 일부 내년 초로 연기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2만 5천 달러짜리 저가차 모델2도 올해 원래 하반기 예상했는데 그게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신차가 매력적인 신차가 나오면 사실은 전기차를 신차로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신차가 나오지 못하고 늦어진 부분.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지 전기차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되는 건데 생각보다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캐슬롱 자꾸 얘기하시는데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건 성장률의 둔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성장률이 둔화되냐. 전체 성장률로 치면 16.6%고요. 글로벌 전체 성장률. 그리고 EV 볼륨에서 얘기한 거 보면 북미는 줄었지만 그래도 연해 40%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매력적인 저가의 전기차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지금 각 완성차별로 보면 BMW가 올해 4대의 차가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게 전부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4대였는데 그게 25년도로 2대가 연기되면서 25년도에 오히려 4대가 나오고요. GM 같은 경우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GM의 밸류체인에 계속 주목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텔란티스가 엄청납니다. 스텔란티스는 워낙 피아트라든지 푸조라든지 합병된 차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란티스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5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폭스바겐이 대략 4종에서 5종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려면 아직도 전기차 신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GM 밸류체인, 스텔란티스 밸류체인, 그 다음에 폭스바겐 밸류체인 중에는 좀 기회가 있고요. 삼성 SDI가 잘 나가는 이유가요. 삼성 SDI이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누적 판매가요. 삼성 SDI가 고객사로 갖고 있는 BMW, 그 다음에 피각트럭 리비안, 그리고 삼성 SDI가 최근에 들어간 현대기아차. 이 쪽 라인이 다 지금 판매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미국 시장에서 3, 4일권에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체인별로 분명한 차별화는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달 데이터 각 나라별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제일 우리가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유럽보다 미국인데 미국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시장 침투율, 친차 기준으로는 9%대에 머물고 있는 건 다행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9% 머물고 있다는 거는 성장의 폭이 더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성장률이 전년 대비 4월 달에 2.6%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12만 대를 기록했고요. 누적 전기차 대수도 47만 7천대로 16.5%밖에. 1, 4분기까지 누적으로 1, 2, 3, 4월 누적으로도 16.5%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영국하고 독일이 3월 달에 박살 났거든요. 그때 바로 보조금 금지되는 게 직격탈을 맞아서 상당히 데이터가 나빴는데 다행히 4월 달부터는 소폭이 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2.2% 증가한 32,644대를 기록했고요. 독일이 7.9% 증가한 4만 4,803대.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에서 다시금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프랑스가 가장 좋습니다. 28% 증가했습니다. 28% 전년 대비 증가한 3만 5,75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은 회복세에 있는데 지금 미국이 2.6%밖에 회복이 안 됐는데 미국은 지금 사실 신차가 지금 테슬라 말고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지금 상당 부분 신차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 업체들이 신차를 개발비 들으면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좀 늦추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표 보시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LG앤솔이 17개 차종이 미국 보조금 지급 탑재 차종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12종이고요. 그중에 삼성 SDI랑 파나소닉이랑 한 종 정도가 중복이 되고 SK온 같은 경우가 10종인데 LG앤솔이랑 중복되는데 여기 보시면 BYD나 CAT 같은 경우는 보조금 차종이 없고요. 이 MBZN AESC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합작입니다. 그래서 두 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 받는 차종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 그래도 국내 배터리 업체가 또 재미난 건 출하량 기준이랑 판매 점유율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배터리가 들어간 차들이 판매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좀 제값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전략을 마무리해 볼게요. 작년에 사실 2차전지가 오를 때는 밸류가 성장지는 원래 그 밸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ER이 60배, 80배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물론 실적도 정체됐습니다만 주가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적인 매력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밸류 체크해 주시고 투자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적 빠진 것보다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SDI가 일단 가장 그래도 배터리 셀단에서 선방하고 있으니까 삼성 SDI가 밸류체인을 보면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17배 수준이고요. 내년에 12배 위만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CATL이나 BYD는 어느 정도 수준이가? 당연히 CATL, BYD는 주가가 삼성 SDI나 LG 엔솔처럼 폭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CATL, BYD 모두 27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CATL, BYD가 중국을 포함해서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 1, 2위라고는 하지만 중국 제외한 부분에서는 삼성 SDI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삼성 SDI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월달 데이터에 보면 유일하게 배터리 6개 업체 중에 전년 대비 YOY로 38%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셀단에서는 저렴하고 LG 엔솔은 여전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올해 이익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73배 수준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극재단에 보시면 엄청난 밸류입니다.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많이 깎이면서 200배 정도 수준이 나오고요. 에코 프로비엠 500배. 그런데 이제 워낙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값이 낮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보면 80배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80배 이 데이터가 지금 아마 그 리튬 가격을 아마 평균 15,000불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밸류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아마 리튬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드디어 이제 양산됐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100%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면 상당 부분 저는 원가 절감이 돼서 이거는 83배라기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은 대략적으로 60배, 70배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에코 프로 BM도 상당히 지금 실적의 컨센이 낮게 형성된 부분이라서 충분히 초과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 물론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 비중이 6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LG화학의 밸류가 너무 싸다. 10배니까요. LG화학은... 그렇게 보면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밸류가 싸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화학이나 철강 업종의 포전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LG화학 플러스 포스코 홀딩스 모두 2차전지의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매출과 이익의 비중이. 포스코 홀딩스는 당장 아마 25년부터는 올해도 일부 매출이 찍힐 거고요. 대략 예상하는 거는 지금 현재 리튬가 기준으로 25년에 찍히는 리튬 매출이 한 7,500억에서 한 8,500억 정도고요. 26년도부터는 1조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니까요. 1조 매출 나면 광석 리튬이랑 영어 리튬 합산해서 마진을 평균 내봐도 거의 45% 가까운 마진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당장 26년부터는 6천억씩 꽂히는 구조니까. 그러면 80조 매출에 영업이익 4조, 3조 8천억 왔다 갔다 하는 거랑 1조 매출에 영업이익 6천억, 7천억 나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의 할증 요인이 좀 많이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 보시면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NKM도 밸류에이션 싸지 않습니다. 이익이 회사 측 예상으로는 100%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75배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밑단에 분리막이라든지 실리콘 은극재는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주가가 다른 데 양극재 빠질 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올라움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40배, 31배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TC스틸 마찬가지고 29배 정도 밸류고요. P&T라는 장비회사가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실적 기준은 7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NKM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엄청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이 밑에 쪽 대주전자재료, 롯데에너지, 머티럴지도 25배밖에 안 되거든요. 솔브레인 12배밖에 안 되고요.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지지, 경직성이 강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시장에 주도주죠. 작년에 2차전지처럼. 그러나 최근에는 또 조금 주춤하기도 합니다. 수익률을 보면 동향이 어떨까요? 반도체는 다행인 건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아주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가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끌어올린다면 반도체는 외국인 기관 간의 수싸움이 확실히 벌어지는 것 같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27%라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 들어서는 많고. 네, 1월 달 맞습니다. 훨씬 높고요. 1월 달 들어섭니다. 올해 1월 들어서. 한미반도체 올해 1월 들어서만 129%의 수익이 낮고요. 올해 맛? 네. 그래서 이게 덩어리가 큰데 지금 덩어리가 13조가 넘는데 엄청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YC란, 예전의 이름은 YIK입니다. YIK라는 회사가 180% 가까이 수익이 낮고요.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소리소문 없이 리노공업이 4조대의 시총으로 회복되면서 연초 대비 28%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비단에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라인이라면 강력한 삼성전자 라인 이오테크닉스가 48%의 엄청난 수익을 나타냈고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도 크게 안 빠집니다. 이게 4만 원 밑에 깨지면 계속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초 대비 38% 수익을 냈고요. 맞습니다. 저점 대비는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세정 장비, 세정 부품 쪽에 이 코미코라는 회사가 최근에 아주 눈여겨볼 정도로 35%에 상당히 견주한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SKC가 인수한 ISC라는 이쪽도 소위 말하는 후공정 부품, 소켓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리녹업도 소켓이고요. ISC 마찬가지. TSE라는 회사도 소켓입니다. 이쪽이 48%, TSE가 48%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디자인하우스라고 하죠. 가운칩스, 제주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내려와서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150% 올랐다가 주가 다 빠져서 지금 34%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이 지수 대비 초간 종목들인데요. 보면 실적 추정 가능한 것 중에 75%가 다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나타내면서 말씀 주신 대로 명확한 주도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하고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2차전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안 좋았고 뜯어보니까 사실은 LGS 같은 경우 뜯어보니까 밑에는 더 안 좋았고 그랬는데 반도체는 실적이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더 좋아. 그렇죠? 특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고인하면 실적 추정책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죠. 반도체 주요 종목들도 1문기 실적 잠깐 리뷰하고 가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들 기대값 올려놓은 만큼 실적이 올라오니까 반도체가 안 빠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더 가려면 올해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사람들의 기대값, 그 이상의 영업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업체들은 사람들의 기대값 많이 올라온 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올해 말고 내년에도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분기 실적 70조 때 매출 다시 회복되면서 영업이익률 9.2%까지 올라갔고요. 이 부분은 반도체랑 휴대폰이 상당 부분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6조 6천억대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최소 12조에서 대략 최대는 17조까지 분기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하이닉스 반도체 선방한 걸 비하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8.3% 이익률 기록했고 반도체 단에서만 1조 9,100억의 흑자 전환했다는 거고요. 이게 삼성전자 부분별 실적인데 작년에 이 디스플레이가 다 땡겼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부진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이게 휴대폰 사업입니다. 이 둘 다 부진했는데 이걸 디스플레이가 혼자 벌크업을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플레이가 상당 부분 애플로 들어갑니다. 애플의 포지션이 큰데 애플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 직격타를 그대로 때려 맞았습니다. 44% 영업이 82% 줄었는데 다행인 건 반도체랑 모바일 쪽에서 둘 다 선방했고요. 엄청나게 모바일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량을 S24가 최초 AI폰이라는 타이틀 안에 매달 판매량을 갱신하면서 작년 거 대비 23보다 같은 기간 내에 매출 성장률 30% 이상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S24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역대 100만대 판매한 거를 가장 빠르게 달성한 거 2위를 기록했고요. 지금 아마 역대 최대 판매치를 갱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AI의 힘이 대단한 거.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휴대폰이 워낙 매출가 이익단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의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반도체하고 네트워크에서 합작 이익이 5조 이상 6조에서 7조 예상되고 그게 반도체 부분이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일반 디렘 메모리 반도체 쪽의 가격 그리고 랜드 반도체 디렘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가격이 22% 정도 올랐고요. 랜드 같은 경우가 3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상승분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단에서 하이닉스가 또 극적으로 극적이잖아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배 차이됩니다. 23.2%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익은 2조 8,860억을 기록했고요. 매출도 역대 최대 수준인 12조 4,296억을 기록했는데 HBM 관련된 매출이 아직 50%는 안 되고요. HBM 매출 보시면 제가 파악한 거는 35에서 지금 40%인데 연간으로 치면 50% 넘어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랜드가 솔리다임 비싸게 인수해가지고 그쪽에서 적자라는 거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랜드 쪽도 좋은 상황입니다. 아까 판가가 30% 올라오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SK 하이닉스 실적 깎아먹는 거를 벌컵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소재 장비단에서는 한미반도체밖에 실적이 안 나와서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주로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나왔죠.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컨셉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는 작년보다 48% 늘어난 773억을 기록을 했고요. 이거 단순 곱하기 4 하면 올해 연간 매출은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물론 회사 측은 5,000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1,283%도 워낙 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나빴거든요. 작년에 분기당 18억 정도니까 올해 287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미반도체의 이익률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셔도 거의 30%에 육박한 이익률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이 30%대의 이익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미반도체는 계속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 프리미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체크를 이 정도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반도체 이슈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슈는 결국은 AI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느냐 엔비디아가 살아나느냐 이런 거랑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구도 또 HBM의 여러 업체들이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그런 움직임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좀 봐야 될 이슈는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제일 사람들을 관심사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HBM3랑 HBM3E가 4세대 5세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난주 3E 엔비디아 건이 잘 컨펌 안 됐다고 사실은 장중에 좀 돌았어요. 소문이 그게 삼성 측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좀 루머인 것 같고요. 사실은 물론 삼성전자가 빠르게 얘기한 건 6월이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반기 양산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분이 실적에 녹아져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실적이라는 기대감에 HBM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일단 캐파 올해는 벌써 작년 대비 23년 대비 3배 늘릴 거고 25년도 내년에는 늘린 3배 캐파에서 2배 더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 캐파에 대한 확산 속도는 훨씬 삼성전자가 더 빠른 거고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에 HBM3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후공정 최첨단 패키징 공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마이크론이 우리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 더 증설해가지고 점유율을 25%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에 타격이 될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5세대 HBM이 전체 HBM 출현황에서 차지하는 거는 60% 정도 출현황 늘어날 걸 봅니다. 그러면 수요는 얼마 늘어나냐 HBM이 올해 예상되는 수요가 200%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거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 다 팔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솔드아웃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점유를 하면 하이닉스가 계속 그렇게 50% 가까이 출현황을 계속 늘릴 수 있을지 그건 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고요. 삼성전자 단에서는 하반기의 메모리 단가 일반 메모리 좀입니다. 메모리 단가 상향하는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HBM 할 때 어떻게 보면 원플러스온으로 같이 꼭 필요한 게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HBM이 전력 먹는 하마거든요.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데 그거를 그 HBM 때문에 일반 서버라든지 일반 디램이란 일반 랜드 쪽에 전력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 HBM이 그 HBM이 가져가는 전력을 자체 메모리 반도체에 저전력 LPDDR4 LPDDR5 로 하는 저전력 반도체가 상당 부분 전력을 덜 가져가는 벌컵해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HBM 관련 줄만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저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 정유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57%입니다. 58%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디램 메모리 반도체는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왔고 랜드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에 처음 나온 겁니다. 올해 랜드 환가가 전 분기 대비 전 분기 대비에서 30% 이상 올라가고 랜드 쪽에서도 흑자 전환이 성공했다는 거 그래서 디램과 랜드 모두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기업용 SSD 쪽이 이것도 일종의 저장장치인데 이 SSD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45%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유율이 5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쪽입니다. TSMC도 자체적으로 후공정 다 캐파를 못 쳐나니까 같은 대만 로컬업체한테 파운더리 외주를 주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도 기회를 얻으려고 지금 TSMC 패키징 외주 때문에 삼성전자 후공정 패키징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장 우려해야 될 점은 TSMC는 소위 말하는 가장 고성능 컴퓨팅 HPC의 매출 비중이 AI 서버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50% 육박하는데 삼성전자는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파운더리 가격이 조금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더리가 계속 전체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에는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HBM이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 밖에 미중 간에 반도체 분쟁 미국이 보면 중국을 계속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콜펑이나 화해 제품 납품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이런 거라든지 국내에서 반도체 오늘 아침 보니까 지원하겠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좀 살펴볼 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조단위로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 지원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기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지원정책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은 일단 보조금 세액공제 둘 다 해주고요. 최대 25% 세액공제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투자액의 10% 이상을 보조금을 줍니다. 일본도 최근에 보조금만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주고요. 세액공제를 3년 이내 생산성 10% 이상 오를 때마다 10%씩 추가를 줍니다. 유럽은 3일밖에 기사가 안 났습니다. 개별기업 협의화에 따라 2030년까지 62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면 투자액의 15% 보조금 검토 중이고요. 세액공제 15%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여야 의견차 때문에 K-칩스법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15에서 20% 세액공제 준 거 K-칩스법이 사실상 반도체 투자 관련돼서 유일한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이게 지금 여야 의견 충돌 때문에 지금 계류돼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위원회 반도체 쪽에서 2차전지 반도체 모두 전략 산업 투자 니까 이거 보조금 정책 줘야 된다고 하는데 산업 통산자원부는 주자고 하고 기획재정부 안 돼 못 줘 돈으로는 못 줘 다른 형태로 줄게 빙빙 돌려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칩스법 여야 싸우느라고 계료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거 안 도와줘가지고 지금 유럽하고 여기서 더 격차를 좁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금 격차를 더 늘리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622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여기 삼성전자 규모가 360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가동시점이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최근에 AI기본법이라 해서 AI관련된 산업 육성하고 안정성 확보하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것도 지금 소위 말하는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전략하고 유망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그건 뭐 단둘이 싹 비우자 이제 차익실현 한번 화학하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가야 돼요? 밸류체크도 해주시고 지금 김대표님이 좋게 보시는 기업 알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수출에서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전년 대비 56% 수출 성장률 계속 나오고 있고 수출에 중요한 건 가격하고 재고 빠지는 건데 재고 상당 부분 빠졌고 가격도 디램은 20%대 랜드는 30%대의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저는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은 아무리 실적이 너무 좋아진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은 여기서 주가 측면으로 30% 이상 빠지면 모를까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보면 추세가 꺾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밸류 부담도 없고 사실은 똑같이 하이닉스의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HBM 먼저 치고 올라간 거지 계속 HBM의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고 하이닉스만 계속 HBM을 뺏을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마이크론이란 경쟁자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제일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최근에 애플도 지금 자율주행 포기했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일종의 포기 수준까지 오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전기차 같이 잘 되려면 전기차 자율주행 같은 1 플러스 1 개념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차량용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 하드웨어 업체 자율주행 관련된 패키징 테스트 업체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행인 건 테슬라의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거의 두산 테스나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테러다인 장비를 장비를 1,100억 소니가 소니가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1등이 글로벌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외주 물량 국내 후공정 패키징 업체가 받아갈 텐데 엘비세미콘 두산 테스나 SF의 반도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산 그룹사 측면에 압도적인 지원을 받고 레퍼런스나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 규모나 두산 테스나가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의 지금 상당 부분 여전히 비중을 많이 하고 있는 차량 눈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량 10쪽도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게 시스템 온칩입니다. 시스템 온칩도 PQ가 지금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는 많이 못 올랐는데요. 두산 테스나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5%씩 성장을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익단에서 아마 거의 천억 가까이 이익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밸류에이션 부담 없습니다. 내년 기준 10배 수준입니다. 두산 테스나 그리고요. 또 있습니까? 불만한 게?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면 계측장비 쪽에 파크 시스템즈인데요. 파크 시스템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설명 짧게 드리면 네. 네. 1분기에 매출은 257억 영업이 5억 나왔는데요. 영업이 이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이 전년대면 77%나 빠졌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인력 충원하느라 판간비 판매 관리비 측면이 상당히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해외 고객사 물량 취소가 아니라 지연됐습니다. 출하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정비 부담이 올라갔는데 이쪽은 파크 시스템즈는 영구가 30%대 산업용이 60%인데 영구 산업용이 모두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계속 미세화 미세화 최첨단 공정 최첨단 공정 하면 원자 현미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원자 현미경 국내 시장 점유율 80%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집적화되면 신규 팩 들어가는 건 원자 현미경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쪽도 신규 장비 테스트하는 게 지금 하이브리드 WLI 장비가 아마 하반기에 신규로 매출 찍히면 파크 시스템즈도 역성장이 하나도 없고요. 보시면 파크 시스템즈가 연평균 매출이익 늘어나는 사이즈가 원래는 이것도 거의 2조 가까이 갔던 시가총액이 1조 초반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이거랑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의 계측기를 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란 신규 회사는 또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사는 모습 보실 거고요. 네. 이 회사도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 22배 정도 수준이니까 밸류가 비쌌는데 조금 많이 싸졌습니다. 화장품 많이 바르십니까? 저는 전혀 안 바르는데 전혀 안 바르세요? 네. 화장품이 되게 공부해볼 만한 산업이 많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핫합니다. 수익률도 반도체 못지않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먼저 관심을 갖다 대응주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수익률은 어때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1% 수익 나오고요. 연초됩니다. 1월달. 작년 연말 대비하면 당연히 더 올라가고요. LG생활건강이 32% 정도 수익 나오고요. 최근에 압도적으로 좋은 종목은 VT라는 회사입니다. VT 47%. 니들샷. 네. 니들샷. 니들샷 아시나요? 왜 그래요? 역시 연배가 있으셔서 연배가 아니라 이게 다 트렌드인데 트렌드를 아시는 거죠. 올령에도 가보고 올령 가보면 니들샷 파는지 없어도 못 팝니다. 다이소. 올령은 있어요. 다이소에 없지. 아 다이소. 다이소가 용량을 적게 싸게 팝니다. 맞습니다. 싸게 팝니다. 지금 뭐 니들샷이 대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사들 클리오 아이패미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이 3인방도 평균 20%대 수익률이 그러게요. 보시면 이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요.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 금요일 종가 금요일 종가 하락률이 VT 신고가 영역 마이너스 1.9% CNC니터 마이너스 4.3% 아이패미리 마이너스 9% 코스메카 코리아 마이너스 6% 보면은 이 중소형주 화장품주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 고점에서 한 10% 이내에 있는 건 이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센 놈들이 지금 한 종목도 아니고 다섯 종목이 지금 거점도 10% 안짝이 있다. 있다는 거는 화장품은 AI 반도체 못지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화장품인가요? 화장품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고 수출이잖아요. 네. 체크해주세요.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일단 그럼 어떤 트렌드가 있냐.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절대적으로 계속 줄여가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불과 3년 전이죠.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5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6%까지 떨어졌고요. 그거를 떨어진 거를 그냥 중국 떨어졌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북미, 유럽, 동남아 수출지역을 상당히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화장품 수출액을 보시면 미국이 92%가 늘어난 92%가 늘어났고요. 심지어 중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나 규모 차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70%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저는 유럽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는 원래는 사실 화장품이 다 유럽지잖아요. 강국이잖아요. 로레알도 그렇고 엄청난 강국인데 유럽에서 70% 늘어났다는 거는 말씀 주신 국내 인디 브랜드가 상당히 틈새 시장을 잘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원래 좀 잘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동남아 꾸준히 30%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누적으로 수출액 2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 중에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엄청 뜨고 있고요. 유럽은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한국 화장품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 회사가 아니라 실리콘트라고 유통하는 회사인데 미국 외 지역에서만 전년 대비 100% 넘는 증가를 나타냈고 특히 유럽 중에 네덜란드가 311%나 증가하면서 골고루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달러 강사의 수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환차에게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를 받는 상황인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역시 많이 줄이면서 중저가 브랜드를 키워서 중저가 브랜드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중국 시장 회복되는 것에 기대감이 없어도 지금 다른 법인에 다른 그쪽으로 다른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하는 게 이런 대형주단에까지 온기가 돌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맥스가 중국 법인이 당장 올해 2분기부터 회복되면 이제 화장품 ODM 업체까지 올라가는 측면이고 이 표 띄워주실 건데요. 재미있어요. HS 코드번호만 아시면 수출 데이터 매달 나오거든요. 트라스입니다. 트라스 T-R-A-S-S 트라스 들어가서 수출 데이터 점검하신 것도 상당히 도움되고요. 22개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한국 점유율이 8.4%에서 12.7%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예상되는 건 16% 정도입니다. 계속 꾸준히 우상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국 화장품의 가성비가 미국도 온라인 마켓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덜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까지 올라왔고요. 미국 점유율 3월달 기준으로 20%면서 수입 국가 기준으로 지금 계속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는 20.8%인데 최대치랑 거의 0.7%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으로 올라왔고요. 중국, 미국 말씀드렸고 프랑스에서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덜란드 5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형주단에서는 CNC인터내셔널이 매출단에서는 56%가 늘어났고요. 영업이 67%로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14%인데 분기 매출이 계속 100억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500억대에서 600억대에서 올해 최초로 분기 700억대 초과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클리오 역시도 일본, 북미, 중국, 동남아에서 모두 20% 일본이 가장 적게 성장한 15% 북미에서 50% 중국에서 50% 동남아에서 129% 성장하면서 매출단에서는 37% 정도 성장했고요. 이익단에서는 40%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9.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밀리SC 아이패밀리SC도 매출이 75% 성장했고요. 영업이 153% 기록하면서 역사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분기 300억 돌파했는데 올해 1분기만 500억 돌파하면서 제품 히트제품 마케팅 추진료 해외 온라인 쪽에서 모두 성공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아이패밀리SC는 이 회사 아시죠? 채시라 남편이 하는 김태욱 사장님이 하는데 웨딩 쪽인데 화장품 로맨이란 브랜드 런칭하면서 완전 초대박 히트를 친 거고요. 그다음에 고종도 같은 급인데 시총 한 4천억대 코스메카코리아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단에서 1,30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 137억 영업이익률 12% 나오면서 코스메카코리아 아이패밀리SC 클리오 그다음에 CNC인터 이 중소형 화장품 4인방이 모두 컨셉을 부합하거나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화장품이 개인들만이 선호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다. 결국은 이렇게 좀 추세를 붙으면서 가려고 하면 외국이나 기관 국내 기관 수급이 붙어야 되잖아요. 수급현황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정확합니다. 사실은 개인은 이렇게 화장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반도체나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 아무래도 계속 포커싱이 돼 있고요. 보시면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LG생활건강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미친듯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 쪽 수급이 훨씬 좋은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 금융투자는 조금 사고팔고 하는 단타성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 쪽 매수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 사거래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하고 투신도 일종의 장기성 물량입니다. 보험하고 투신 쪽에도 매수세가 좋은 거고 그리고 외국인이 같이 바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만 해도 기관이 미친듯이 샀고요. 아주 골고루 보험, 투신, 연기금 다 골고루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 물량 덩어리가 만 단위 3만 3천 단위 1만 9천 단위 1만 2천 단위 1만 1천 단위 그래서 7, 8, 9, 10 10 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3만 원대 13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올라온 가격대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이 11연속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 보시면 C&C 인터 작은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한창 볼 때 4천억대 시총에서 8천5백억의 시총입니다. 이런 회사들 다 지금 1조 시총 보고 VT는요 지금 9,500 이제 곧 1조됩니다. 보시면 C&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쪽에 최근에 조금 수급이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이나 아무리 퍼시픽보다는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다만 이제 눈여겨볼 거는 기관 쪽에서 C&C 인터도 투신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VT입니다. VT는 제일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5% 급등 나온 게 금요일인데 이때 외국인 기관에 동시 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VT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확실히 주수급 세력으로 상당 부분 올렸고 VT 역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기관은 계속 파는데 그 기관이 계속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최근에 받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요.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있고 기관이 조금 최근에 붙었는데 샀다 팔았다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주단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받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주단에서는 기관 외국인 모두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기관들은 이런 게 트렌드가 많으면 그렇죠? 또 내수주 수출 많이 하지만 어쨌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많이 사네요. 외국인이 산 거를 기관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여기서 훨씬 더 탄력 있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단기 단타성으로 물론 외국인도 단타로 엄청나게 친다고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걸 단타물량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의 전략과 관심줄 알아볼게요. 그런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인디 브랜드도 오늘 아까 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인디 브랜드들도 먼저 쫙 올랐고 그렇죠? 최근에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건도 따라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밸류 매력 가격 매력이 있나 싶은 고민은 좀 되거든요. 전략하고 관심줄요. 한번 보시면 주가 올라간 건 평균 20% 올라갔거든요. 연초 대비 연초 대비 올라간 평균으로? 평균 한 2, 3% 되는데 물론 VT나 IPMESC나 CNC인터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안 빠진 수준이라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올라간 것만큼 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다 지금 어닝 컨셉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연간으로 예상되는 걸 봤습니다. 이 표 띄워주실 건데요. 화장품 지금 일단 가장 주가가 좋은 게 VT인데 VT 올해 매출 44% 늘어나고 영업이 82%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하는데 거기서 20% 매출은 업사이드 영업이 같은 경우는 대략 30%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VT를 기준으로 제일 VT가 많이 올랐으니까 VT를 기준으로 PER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8500억대까지 올라왔지만 PER은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VT만 그런 건 아니고요. CNC 인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1000억 이익 나는 그림인데 시가총액 8500억이니까 단기 순위보다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주가는 올랐지만 VT를 기준으로 그 만큼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밸류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CNC 인터 한 종목 마지막으로 보시면 CNC 인터 비슷하거든요. 시총 8400억 거의 비슷합니다. 8400억인데 그럼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게요. 같은 8500억 8400억 대인데 CNC 인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600억 대입니다. 그러면 같은 식총 대비 영업이익 볼륨으로 보면 이 CNC 인터라는 회사도 600억 대 영업이익 엄청나게 레벨 자체가 높은 거거든요. PER 기준은 15배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VT 같은 경우가 지금 8500억 에 영업이익 1000억 나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이 1000억 이란 영업이익 은 한미반도체 작년 한미반도체가 지금 13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작년 영업이익 1000억 이 안 됩니다. 보시면 23년도 영업이익 300억 대거든요. 올해 2000억 나는데 기술적인 경쟁력 시장 팀 투 를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 똑같이 올랐는데 밸류 부담이 AI 반도체 밸류 부담 이랑 화장품 쪽 밸류 부담 따져보면 저는 화장품 쪽 밸류 부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시는 기억은 뭐예요? 저는 VT는 주가 측면으로 부담이 좀 돼서 CNC 인터 같은 그림이 거든요. CNC 있어도 똑같은 팩트는 중국 비중 줄어들고 북미하고 동남아 유럽 골고루 성장하는 그림인데 CNC 인터 사실은 상당히 지금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중요한 건 이쪽이 잘하는 게 1등 고객사 2등 고객사 골고루 동반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을 1등 고객사가 다 땡겼다면 2등 고객사 신제품 런칭이 지연된 게 하반기에 그대로 반영되면 1, 2등 수혜를 골고루 다 먹는 거고요. 연초에 지금 수주를 2배 이상 늘려놨습니다. 지금 수주를 이미 2배 이상 받아서 그거를 바로 케파로 늘린 게 지금 연간으로 지금 8억 8억 개 생산 케파로 국내가 2억 5천 개 중국이 5억 5천 개 하면 대략 8억 개 그래서 아마 올해 9월달에 이 공장을 또 증축하면 1억 개가 추가되면 국내 4억 개니까 매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매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당히 VT나 CNC 인터 둘 다 매력적인데 주가 측면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CNC 인터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분석했습니다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적에 비하면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CNC 인터내셔널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